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경기가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? 사실 어제 그 밤부터 새벽까지 좀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맵이 첫 맵 두 맵이 바인드 헤이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무조건 2대0으로 끝내겠다는 마인드로 임했는데 생각보다 바인드는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헤이븐은 조금 뭐라고 해야되지 저희가 또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3맵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뭐 일단 오늘 되게 험난한 여정을 걸었는데 뭐 일단 당장 내일 또 경기가 남았어요 아쉽게도 또 국내 팀끼리 만나게 되는데 내일 경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베를린 가야되는데 그 다문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네 줬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복수를 꿈꾸고 있고요 아 여기도 복수전이에요 여기도 리벤지네요 네 여기도 리벤지에요 어 그래도 발드컵은 네 한국 두 팀이 가야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네 그 팀이 저희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의 영혼과 또 함께하기 때문에 그만한 힘을 얻으실 것 같고 사실 이제 또 오늘 상당히 많은 경기를 치르시면 체력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?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 누거든 아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솔로 선수를 얘기해봤자 동병 3년이에요 죄송한데 여기도 비슷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 잘 되고 있냐 그렇죠 컨디션 관리 저희 네 다행히도 계속 그 늦은 경기여가지고 네 그래서 잠도 선수들 푹 자고 네 컨디션 조절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내일 이제 하필이면 담원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네 담원을 만나게 되는데 뭐 담원에 앞선 선수 시크닛이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에프키 잘하지만 그래도 누톤을 만날 것 같다 오 맞아요 거기도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 있을 담원에게도 한마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그때 이겼으면 베를린을 갔어야지 하하하하하하 아 그러네요 네 그랬음 네 그냥 내일 재밌는 경기 네 진짜 팬들한테 재밌는 경기 서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 또 노턴게이밍을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막 직관까지도 함께 해주시면서 열심히 좀 힘을 더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팬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어 꼭 발드컵 가도록 네 열심히 할테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오늘도 응원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누톤의 솔로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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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